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퀀티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고요. 결국 이 리포트를 쓰신 분들이 어떤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글이 나왔을 텐데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들을 좀 여러 앵글에서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NJ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왜 KNJ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메모리 가동률과 KNJ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 손세훈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는데 관련해서 퀀티케이에 가보시면 이렇게 KNJ 가보시면 이제 KNJ 관련해서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어떤 주제로 KNJ가 시세를 준 적이 있고 그리고 KNJ 관련해서 추천내용도 여기 와있고요. 최근에 흐름들을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체크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KNJ는 지금 메모리 가동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을 보시면 고객사의 메모리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23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고객사의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회복 중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물량을 많이 대고 있고 특히 중국으로도 많이 물량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SIC 포커스링 사업부 실적이 저점 통과한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메모리 감산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고객사 생산량 확대가 SIC 포커스링 주문 증가로 이어지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적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3분기는 별로 안 좋았고요. 작년 3분기부터 4분기는 그렇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 평택 P 캠퍼스 P3, P2라고 하죠. 중국 시안 쪽까지 그렇게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그래서 실제로 낸드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의 업황 회복이 유해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선제적인 케파 증설을 통해서 높아지는 수요를 대비하고 있다. 이게 3개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 한 라인당 60억 정도의 케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결정을 한 거고 올해 7월에 두 개 라인이 셋업이 되고 한 개 라인은 연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한 680억 정도의 케파가 달아있기 때문에 현재 케파 한 500억 정도에서 또 한 30% 이상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에 2차전지 장비를 첫 수주했습니다. 이 회사가 2차전지 장비를 수주로 했는데 아직은 의미 있는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고 부진한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상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회사는 크게 부품 사업부 그리고 장비 사업부로 나누는데 그 장비 사업부의 디스플레이 장비,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SIC 링 SIC 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챔버 안에 들어가는 식각을 할 때 그 웨이퍼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동그란 게 이제 SIC 링이죠. 근데 여기서 잘 나왔듯이 보시면 이제 애프터마켓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거 있고 비포마켓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TCK가 이쪽을 잘하고 있죠. TCK가 이쪽을 하고 있고 하나 머트리얼스가 이쪽을 하고 있으면 애프터마켓은 KNJ나 뭐 DS테크노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서 앞으로 좀 올라가면 이제 KNJ의 다운사이드를 잘 보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수주 공백 이게 항상 KNJ 실적을 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 지연도 마찬가지로 다운사이드고요. 이쪽은 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SIC 포커스 링 매출. 그러면 KNJ는 결국은 랜드 가동률이 올라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TCK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SIC 포커스 링을 상용화했다. 포커스 링은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의 애칭 공정에서 사용되고 웨이퍼를 식약할 때 플라즈마 가스가 표면을 깎게 되는데 이때 웨이퍼 가장자리가 깨지거나 움직일 수 있어 포커스 링으로 웨이퍼를 고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식약할 때 플라즈마 가스가 표면을 깎는대요. 그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챔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같이 깎이기 때문에 내 마모성이나 내 화학성이 우수해야 돼요. 그래서 SIC 포커스 링이 그렇게 쓰이는 거고 원래는 예전에는 실리콘 베이스로 썼습니다. 실리콘 베이스 쓸 때보다 두 배 정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챔버를 자주 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게 또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SIC 링의 장점이죠. 이제 KNJ는 애프터마켓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제조 과정에서 TCK의 제품은 장비사를 통해 들어갔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제 이거는 고객 입장이죠. 삼성전자의 입장이죠. KNJ 제품은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에 TCK가 애프터마켓까지 진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TCK가 이제 애프터마켓에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떤 영향이 KNJ한테 올지 그건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TCK가 램이나 텔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의 어떤 루트를 활용해서 아마 삼성전자나 이런 데 납품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TCK 상황을 계속 잘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칩 제조사는 업황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는데 방안 중에 하나로 SIC 포커싱을 업체 다변화를 진행을 했어요.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그래서 애프터마켓이 커졌죠. 애프터마켓이 커지다 보니까 KNJ가 그걸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이 기업들이. 그렇지만 지금 TCK는 애프터마켓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 머트리얼스는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부터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가동률이랑 관련 있다. 중국 시안 낸드 쪽이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이 90%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실제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연간 캐파야 매출 기준으로 500에서 680억까지 증가가 된다는 점 최대 이쪽에서는 부품 쪽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68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장비 사업을 잠깐 봐야 되는데 장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200에서 2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BEP가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장비, 엣지 그라인더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지금 126억밖에 안 했어요. 2차전지 자동화 장비가 126억 LTE 정밀 쪽 자회사인 것 같아요. LTE 정밀 쪽에 들어가는 2차전지 부품 생산용 자동화 장비 결국 자동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특화된 장비라기보다 어떤 오토메이션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합쳐져서 엣지 그라인더와 이 장비가 합쳐져서 한 250억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보통은 리드타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하반기 실적이 좋으려면 올해 상반기에 꼭 그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고 플러스 신규 수주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023년 장비 사업의 매출액이 155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적인 영업이 좀 까먹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네요. 올해는 2차전지 장비 매출 반영에 힘입어 15% 정도 증가해서 180억인데 적자 발생이 전망된다. 왜냐하면 200억이나 250억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놨는데 K&J는 사업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전방 산업도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들, 아까 애프터마켓에 들어오는 경쟁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양들은 퀀티케이에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퀀티케이를 치시면 이렇게 맨 앞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서 들어가 보시면 K&J로 여기 검색을 하셔서 여기 검색이 되겠네요. 최근에 흐름은 이제 글래스 기판으로 좀 어떤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동양들을 계속해서 코멘트가 나가니까 이것들을 최근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회사의 주가가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고 조금 최신, 그나마 최신에 작년 말쯤에 IR 통화를 좀 착해 보시면 여기 큰 틀에서는 감산 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 전방에서 공급이 아닌 수요가 올라와 줘야 할 텐데 점진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미 12월 달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회사의 업황이 이렇게 가동률과 관계가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시고 시안의 경우 그때 당시만 해도 30%에서 50% 이상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었냐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흐름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점진적인 개선세는 맞다. 개선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3분기가 작년 반도체 다운사이클의 거의 턴어라운드 지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 장비사업부 실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가 했는데 수주 공시가 부족한 느낌이다. 하반기에 수주 공시가 부족하면 결국 상반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다음 상반기요. 장비사업부의 BEP를 맞추는 데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 해반기에 수주가 내년 상반기 실적으로 반영된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신규 장비사업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내년 하반기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장비 쪽이 LT정밀 쪽이 어떤 장비나 어떤 오토메이션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이 그렇게 썩 SIC링이 좋더라도 조금 까먹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NJ는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로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멘토케이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최근에 있는 강의들을 모아 모아서 이거를 패키지화해서 들으실 수 있게 굉장히 좋은 조건에 오픈해놨으니까 혹시 미처 이때까지 좀 미뤄오셨던 분들 5월 달에 연휴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결국 한번 공부해놓은 것들이 결국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